우리 먼저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공영방송 50주년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국민 배우 최수종 씨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우리 왼쪽부터 하트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사랑의 하트 알려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영방송 50주년 특집에 이렇게 MC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MC를 맡게 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선배님? 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 특히 또 50주년 KBS를 빛낸 50인 안에도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한 강호동 씨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기사를 접했거든요 네 고려 거란 전쟁 아, 네 아, 이제 좀 있으면 또 대화드라마 50주년을 이렇게 특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라마에 또 참석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대조영도 너무 좋아했고요 아, 네 네, 네 태조항건도 너무 좋아했고요 네 네,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에 또 최소종 선배님이 함께하신다는 소식 듣고 기뻤거든요 아, 네, 네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 요즘 늘 신옵시스를 보면서 강감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하면 귀주대첩 왠지 장군으로 연상이 되는데 강감찬은 사실 문관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지방의 어떤 충청도의 절도사에서 어떻게 개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 32부작을 통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선배님이 혹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강감찬의 첫 모습은 그냥 나약하지만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베풀고 자신은 나서지 않고 심지어 부인한테 뭘 그렇게 맨날 퍼주기만 하냐고 야단만 맞고 바른 소리만 그렇게 올라가면 해가지고 큰 자리 맞지도 못하는 이런 남편이라고 야단도 맞지만 그가 가진 꿈, 이 야망,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꿈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드라마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우리 또 최수종 씨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수종 씨에게 KBS란? 제 인생에 사실 올해가 하이라 씨하고 결혼한 지 30주년입니다 그런데 KBS하고 함께한 날이 37년 정도 됐습니다 네, 37년? 네, 이렇게 그러면 더 많이 맞습니다 데뷔도 이렇게 했고 갖가지 온갖 드라마를 시작해서 쇼 프로그램, 라디오 모든 것을 제 인생에 이 방송을 KBS에서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KBS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KBS는 모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연구하고 많은 스태프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